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샌드박스 사무실에서 즐기는 누가누가 오래사나 굶지마 진행을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상한 광인 한분이 게스트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우 시끄러워 이분 컨트롤이 안되는데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뽕필 학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컨트롤이 안되는데 정상적으로 말해줘요 안녕하세요 뽕필 학생이에요 이게 더 이상해 오늘 뽕필이랑 예순이가 왔습니다 예순이 안녕하세요 예순님 목소리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갑론을박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아 좀 핫한가요 이게 본래 목소리죠 본래 목소리로 인사좀 해줘요 본래 목소리로 인사좀 해줘요 안녕하세요 예순입니다 아 좀 아 좀 그런거 오 정신계 나 소름돋았어 진짜로 오른팔에 소름돋았어 이거랑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하시는 변조 그거 자주 하는거 아 맞아요 이거 변조한거야 여러분 예순이 본래 목소리 아닙니다 얘가 뭐 헬륨가스를 입에 달고 사는것도 아니고 쟤는 컨셉이 우주인이라 어쩔수 없어요 이게 본래 목소리구요 오늘 저희 다섯명이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뜨리는 제주도가 있구요 초우는 편도선염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나오구요 시현이는 일본가있습니다 응형형형형 아 콩가족댓어 어? 코안은 침대 안녕 어 그래 사실 쟤는 없어도 되는데 그냥 같이 하는거구요 알았어 알았어 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어 됐다 내가 제일 멀리 있어 어 배고파 차 차 차 차 차 차 차 누구보다 빠르게 남누나 다르게 빨리 음식을 먹어야돼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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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음식이 날려요? 건물 안에 날려 아니 여기 막혀있잖아 오 파늘에서 음식이 떨어져 어떤거요? 아 배고파 상태가? 유리요? 유리 깨면 안돼요 블록 부수면 안됩니다 배고파 진짜 빨리 달아 이거 뛰면 안돼 뛰어도 되는데 그건 자기 선택이죠 뛰면 배고파이 빨리 달죠 아니 이거 더러운 세상 뭔소리에요 당근 내꺼야 내껀데 근데 어디있어 이 쪽에 빵 많다 저거 저기 저거 안돼 안돼 이거 될꺼야 내 당근 안돼 배고파 배고파 당근 오이시 큰일났는데 이거? 뭐야 다 독밖에 없어 독감자가 왜이렇게 많아 이거? 여기있다 여기있다 음식이 짜네 정말 가난한 코안은 먼저 갈거 같아요 여러분 여기 대박이다 오 나이스 잘가라 이 사과 잘가라 이 생아 완전 완전 꿀지요? 잘가라 이 생아 배고파서 먹지도 못하고 진짜 이거 음식이 일정시간 지나면 소환이 되긴 하는데 어? 왜 안나와? 어?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공룡요정님 맘이에요 어? 나왔다 나왔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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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어? 여기 사과 사과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도 있어 얌얌얌 근데 밤에 먹는 사과는 안좋대요 맞아 사과라고 밤에 먹는 사과가 그래도 배고파 먹어야죠 안 돼! 아 쟤짝 아 쟤짝 배고파해요 나보다 죽나요? 아 아파 어 오케이 당근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 좋아합니다 실제로도 익힌 당근은 안좋아하는데 생당근 좋아해요 네 진짜요? 무슨 차이예요? 어? 무슨 차이예요? 고양이가 울거든요 잠깐만 제가 얼마전부터 고양이 키우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자꾸 옆에서 우네요 귀엽다 아 쟤짝 배가 너무 고파요 아유 주인이 배고프다고 같이 울어주는 귀여운 냥이들 더러 아닌거 같은데 어 뭐야 여기 가득찼어 이거 대박이다 와 여기가 앉아 꼬리구먼 가득찼다고요? 아 아 아 아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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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빵빵빵빵빵 도티형 빨리 죽어요 아 왜이렇게 잘살아 둘이 지금 누구누구 남았어? 도티 각별 도티 남았어요 아 여기 국기가 있다 아 나의 구세주 아 안돼 내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안돼 안돼 죽어? 너 죽어 빨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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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죽어 빨리 으흐흐흐흐흐흰 아 어지러워 Thanks 맛있죠 마시죠 아 음식이 그렇게 넘쳐나 어디서 그렇게 주워 어 아 여기서 주워먹다뇨 땅에서 주워먹었죠 옛날에 주워먹은 스킬이 엄청 뛰어나신 도티님이라고 도티형 도티형 나이일 끝났어 그냥 거지근성으로 먹고 scar 어! 어! 이거라도 먹자! 우와! 이겼다아아아아악! 우와 나 진짜 거미눈이랑 복어랑 독감자밖에 없었는데 아우 진짜 파워 땅끄지 대박! 우와! 자 여러분! 제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잘 주워 먹죠! 바닥에 떨어지는 거 주워먹어가지고 잘도 살겠다! 아이고 살면 되죠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하죠! 죽는 거 보다! 안 그렇습니까? 자! 다음판 바로 가볼게요! 고싱! 자 스타토 해주세요 스타토토! 스타토! 빨리 스타토!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자 두번째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워 먹으라고요 여러분! 근데 앞에 사람들이 다 주워 먹어서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잘해야지 위치선정을 출발이 늦게 돼 출발이 아 그래요? 출발이 늦게 돼요? 그럼 뭐 그쪽 사정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스타고! 스타고! 위치가 그러하네 내가 좀 늦게 가줄게 오케이! 와 먼저 달리는 거 보세요 이것들 정말 좀 늦게 가주네 달리는 게 나을까? 걷는 게 나을까? 그거는 약간 선택에 달린 문제죠 여기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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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내꺼야! 뭐 먹을게 없는데 지금? 음식이 안나오는데? 어? 자꾸 이래? 먹을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 주세요!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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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났다 났다 났다! 하늘 떨어진다! 오케이! 근데 배고픔도 안달았어 괜찮아! 그러네? 저럴까? 이쁘다! 음아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오케이! 배고픔 안달대 많이 먹어요 이거 뭐 오류 난 거 아니겠죠? 배고픔이 안... 어 단다 단다 단다! 큰일났다! 우 HEU! 음식이 없어! 갑자기 확 달아 여기가 대박인데? 여러분들 1층 오지 마세요 왜요? 장수한 감자 뿐이 없어요 아 제보 감사합니다 아닌데? 거룩고나서 자기금수 다 먹었다 아 저 사기구나 뭔소리야 자 최대한 걸어다니면서 사실 멈춰 거기 다 털었어 아니 있어 많이 있어 거짓말 하지마 여기 있다보면 또 이제 소환타이밍이 있을겁니다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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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이다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오케이 맛있는 고기를 양념 맛있게 먹어요 다 내꺼 다 먹어라 맛있게 먹어요 어머 양고기가 4개씩이다 오 좋겠다 아 낙템 낙템 우와야 진짜 양고기 먹어봤니? 아뇨 안먹어봤어요 양꼬치같은거 있잖아 양꼬치 양꼬치도 안먹어봤어? 양꼬치도 안먹어봤어 오늘 양꼬치 특제 소스에 탁 찍어가지고 먹으면 짱 맛있는데 아 이 야밤에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게임에서도 배고프고 현실에서도 배고프거든요 요정님 요정님 부른다고 안생겨요 인벤토리에 넣어주는거 아냐 드디어 없어 드디어 없어 오 끌렀다 끌렀다 왜 미세 음식이 안떨어지냐 일단 움직이지마 지금 죽은사람있어? 아뇨 아뇨 나 죽은데 아뇨 아 배고팠어 뭐라는거야 움직이면 배고파져 가만있어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어 젠장 음식이 안내려온다 어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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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는 이제 이거밖에 없다 음식이 없다 여기 뭐야 여기 못들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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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먹어 뭐야 왜이렇게 난리야 안돼 여기 살았다 먹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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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누구나 봤어 그거라도 저 지금 음식물 쇼핑하고있거든요 야 버틴다 저렴 한거 들어오는거 바로바로 먹는다 너가 저 지금 바로 먹어야되 쟤야아 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 음식이 너무 많은데 형 좀 나눠드릴까요stoff 왜왜왜왜왜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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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왜왜왜왜왜왜왕왜왜왜왜왜 біль вполне log Display Start Try Bucking 뉴q 레중 레접 уп hust 여러분 여기 샌드박스 사무실이 깨끗합니다 저희 청소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사무실에도 먹을거 떠져있는데? 진짜 사무실에 떨어져서 어떡해 야 코아야 너 아직도 살아있니? 네 왜 이렇게 끈질겨 얘가? 아 잠깐만 여기 유리 뒤에 형 그거 그냥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오케이 여깄다 아 돕대형 잘 살아났는다 여기 맛있는거 있다 여기 맛있는거 오케이 큰일났다 근데 이제 진짜 큰일났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음식이 많이 낫 낙 때문에 조심 이정도면 프로거지 아니고 프로페셔널거지 삶의 희망이 필요하다 지금 빨리 먹어야 돼 일단 이거부터 먹자 아직 괜찮아 안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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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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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치형 도치형 이거 봐봐요 이거 안뿌려지네 내가 먹어야겠다 너도 어차피 그거밖에 없잖아 먹자 먹는다 너도 그거밖에 없잖아 짠 다 못먹는거에요 다 못먹는거 정상적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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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이 여러개 있네 근데 열 수가 열 수가 안돼 이거는 내 마지막 최고의 보루야 묵어먹는다 묵고 준비한다 어떡하지 야 빨리 죽어 빨리 야 당근 왜케 많아놓어 아 안돼 안돼 제발 까아이 아 팝콘 맛있당 야 아니 어디서 당근을 많이 구했어요 와 코아야 네 정말 땅꺼지다 저 각별님 뭐지 창고 털니까 당근밖에 없던데요 어 각별님 창고가 뭐야 여기 안에 각별님 집 있잖아요 어디 저기 위에 각별이 집이 있어 여기 나는 우리 사무실에 각별이 집을 내준적이 없는데 아 별 모양 있는데 말하는거야 너 어디 몰래 숨어 사는거야 여기 저한테 티피하는데 어 어딜 말하는거지 아 여기 별 여기 내 집이라는데 여기 별이 그려져있어 여기 별 여기 위에 별이 그려져있어 아 지짜네 이거 아 내 집이 없구나 처음 알았어 아닌데 여기 내 공간인데 아무튼 거기에 당근이 엄청 많았어요 아 그래 아무튼 뭐 첫번째판 1등 두번째판 2등 나쁘지않고요 예순이는 두판 연속 퍼블 응 잘좀 주워먹어봐 너 왜 내숭떨고 그래 아니 열심히 주워먹고 싶은데 없어 예순이 완전 내숭떠네요 원래 우고우고 잘 먹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반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어 먹을거를 좀 자주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으아아아 자주 소환할테니까 치열하게 좀 각자 잘 살아남아보세요 자 갑니다 스타드 게임 스탑 게임 스타트 이번에 좀 늦게가자 얘네 둘이 좀 먼저가라그르자 야아 아유 각별히 저 인정머리없는 앞에서 인정머리없는 뒷모습 아유 정말 뒤도 안돌아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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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왜 뛰는거에요? 어? 빨리 먹을라구 그렇다 아 잠깐만 안 돼 예순님 탐 먹지마요 왜 저래 왜 저래 야 잠깐만 먹을거 왜 없어 야 먹을게 없어 야 벌써부터 죽어 어 요정님의 가오가 아 와 이거 진짜 불가한데? 아 어 여기 있다 이거 빨리 먹으라 이거 여기 여기 먼저 오는게 좋네 이거 그래 먼저 오면 이득이라니깐 이번판은 소환이 자주 될거기 때문에 빨리 소환된거를 가로채는게 중요하죠 얌얌얌얌 오 얌고기 얌고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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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고기 진짜 많은데 이걸 안먹냐 뽕필아 넌 뭐하니 거기서 어? 야 여기 고기 엄청 많은데? 뽕필이 형이 채식주의라서 그래요 고기 엄청 많은데 여기? 우리 안 죽는거 아냐? 고기 거의 반정도 나오고 고기 음식을 남겨주고 다니는데? 여기 딱 세이브를 해놓고 어느순간 딱 금지시키는거지 누가누가 제일 많이 모았나 그러면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공룡님이 이제 얼마 후 됩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같이 마주보면서 먹자 어때? 오케이 오케이 찬성 찬성 한 명씩 죽는거 보자 오케이 일단 빨리 구하세요 뭐 모으세요 잔뜩 좀 소환해주세요 안 돼 그거 내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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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어야 돼 하늘에서 떨어진다 대박 대박 이렇게 냠냠 야 이거 내꺼다 잠깐만 여기 짱 많아 이거라도 먹어 어디 어디 그렇게 많아? 이미 다 챙겼어요 아 아프면 안돼 아프면 안돼 극한의 상황에서 먹어주는 센스 다 낼꺼야 우와 또 소환됐어 우와 여기도 있다 오케 지금 부자같지 좀 이따가 죽는가 랜덤으로 한 명이 인벤토리가 죽여야 된대요 어? 무슨 소리야 두티 두티 다 안해 그럼 안됩니다 자 이제 라스트로 한 번만 더 소환하고 1층으로 모입니다 알겠죠 아니 니 이벤토리 죽는거 했어 어? 진짜로? 잘가요 이거 좀 개인감정 있는거 아닙니까? 진짜 죽여 진짜 죽여 야 미안해 이거 줄게 여기 뒤에 먹어 좀 나눠줄게 왜왜왜왜왜왜 뭘꼬 가리니? 지금 자 내려갑니다 1층으로 모입시다 랜덤이 아니고 부의적으로 초기가 됩니다 1층 1층 빨리 나 모였어 오케이 거기 멈춰 예수님 여기 뽕필아 빨리와 여기 여기서 여기 모여 뽕필이 저기 온다 저기 온다 뭐야 여기 왜 아파오래 얘 진짜 없나봐 초기화 당해서 이거 먹고싶는다 야 이거 좀만 더 사라 여기 자 여기 선물 어흑 억 오케잉 다 먹어 여기서 진짜 비버하다 인생 아아 아 진짜 아쉽들다 오케이 아 뭐 먹고만 안되지 아직있어요 안되지 안되지 여기 움직이면 안되요 아쉽네 됐으면 이제 됐으면 좋지 제발 에요 여기서 승자는 누가 될것인가 두든 그 쿠키 맛있겠다 오케이 끝까지 버텨 움직이지마 움직이면 배고파 뭐 여기 진짜 많이 찬다 와 갑자기 엄청 빨리 따라요 대박 나는 끝났어 잘 있어요 잘 가 잘 가요 내 앞에서 사람이 먼지가 됐어 밥을 못 먹어서 죽다니 HP도 좀 채우고요 잘 못 먹었어 식중독 걸리면 배고픔 빨리 달텐데 아 큰일났다 배고픔 너무 빨리 달아 몇 개나 남았나 다들? 슬슬 슬슬 한기가 넘어가 다들 손에 묻히고있나 아 허기걸렸네 아우야 먹어 눈치 눈치보는구만 다들 어어 움직였어 움직이면 배고픈다라 바보야 그거 먹고 싶어해요 너도 있네 너도 있네 이상하니까 꼭꼭 씹어먹어 어 진짜 자ίζ한 판다 자기도 한다리 야 야 야 이 춤을 딱 허허허허허 아 쪼금 감자 먹으면 따는구나 으아아핰 어어 어 어 근데 마지막 남은 고기를 먹었다 야 이제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근데 진짜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팝콘 보면서 누가 죽는거 기다리는거 같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이제 없어 제발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야 빨리 죽어라 어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을거였네 먼지가 되요 이거 먹어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얘들아 나머지 간다 좋은세상에서 만나자 예수님이랑 나랑 나왔나 이거 결승인가 이거 먹어야겠다 독감자를 먹는다는건 이제 없다는건데 보고 먹는다 예수님 보고 먹는다 둘다 치열해 오우 신난다 누가 죽는거야 세상이 이상해 세상이 왜이래 여기 니가 보고를 먹었어 독들어있는거를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가나요 왜이렇게 잘 버텨 과연 예순이 포벌예순에서 우승자가 되는건가요 가지겠어 가지겠어 거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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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눈깐다 뭐야 뭐야 들었죠 나의 음식 들었죠 마치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바닷물을 먹는거와 같은거죠 이게 자 양손에 보고를 든 두 선수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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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먹었다 먹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승자는 어 둘다 막 먹는다 어 자 보고 아직 많이 있죠 예순이 안돼 우와 예순님이 두칸 남았는데 우와 예순이가 예 이걸 어이 예순이가 대박이네 아이고 아이고 죽었네 우와 인간 생리네요 여러분 어 여기 아까전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헵타그램이라던가 칠각별이라던가 얘는 어 아이고 욕심부리더니만 아니 구형사가 인벤토리를 초기화시키는게 어디있어 아 맞다 너 인벤토기화되서 죽었지 어 이거는 백퍼센트 사적감정이 있습니다 자 공룡이 잠깐 일로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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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풀고 일로 서봐 여기 서봐 딱 서봐 지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룡찡 여기 서봐 아 어 죽었다 묻어줄게 여기 네 무덤이야 영원히 나오지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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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은 애한테 왜 그런걸 주냐 그래 감자정돈 줘야지 너무하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어 누가누가 오래사나 굶찌마 특집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뭐 저는 나름 뭐 스코어가 괜찮은거 같아요 1등이든 저도 1등이든 뭔가 너도 괜찮은거 같고 우리 예순이도 1등 한번 해봤구요 인생은 뭐 아니면 도지 이 사람은 시끄럽기만 하고 별로 실속은 없네요 네 깨르르 깨르르 내일 맛있는거 먹을거야 네 공룡죽다 네 자 여기 이렇게 공룡이 묘지를 뒤로하고 네 클로징을 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누가누가 오래사나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룡이 왔네 어 저 죽었네요 죽어죽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뿅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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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ing 州